오늘 해야 될 첫번째 단어가 펠레시우스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단어는 펠레시우스 단어에서 포레 단어가 이렇게 보이지 않아? 여기 보자. 이 단어는 따로 어음 분석할 게 없고 포레 단어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포리 뭐지? 떨어지다. 이미 아니야. 떨어지다. 그래서 포레 단어에서 어떠한 그릇되고 잘못된 생각으로 떨어지는 거야. 빠지는 거지. 그쪽으로 그냥.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떠한 잘못된 생각으로 떨어지다. 이런 의미. 폴, 폴. 뭐라고 되어 있어? 그릇되고 허위에. 잘못된 의미를 갖고 있어. 폴, 티의 단어나 에러, 니우스. 그런데 에러의 단어도 금방 뭐 느낌이 있지 뭐. 그냥. 그래서 뭔가가 그릇되고 잘못된 의미를 갖고 있다. 오른쪽 이미지 좀 봐. 오른쪽의 펠레시우스 단어에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 왼쪽은 거울이지 거울. 오른쪽은 이제 사람. 그치?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왕관 쓰고 이렇게 있는데 왼쪽에? 이걸 어떻게 매치시켜야 되나? 오른쪽의 그 모습이 허위적인 그런 뭔가 좀 그치? 본래의 모습은 아닌 느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치? 그래서 왼쪽이 이제 본인의 그치? 원래 모습인데. 오른쪽이 이제 가짜의 그치? 그릇되고 허위적인 거. 그래서 폴러시우스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그 그림이 그치? 이렇게 선택했는데 좀 이해되기가 좀 그렇다. 그치? 그래서 폴러시우스 단어는 거짓에 그릇된 이런 의미가 되어있지. 그치? 자, 두 번째 단어. 자, 두 번째. 아, 프리스피티 단어가 지금 이렇게 되어있죠. 그치? 그런데 이 단어는 쪼개지면 어떻게 쪼개지지? 아, 프리하고 아, 씹 이렇게 쪽이 아, 프리 또 씹 이렇게, 그치? 아, I, K, S, L, M, O, N, A, T, 같은 동사점미자고 그런데 프리라는 접도 사요? 뭐, 그치? 무슨 의미야? 아, 앞에, 앞선. 씹의 의미가 뭐지? 어, 여기에 테이크 가져가다 입면 아냐? 가져가다. 어, 씹, 씹 들어간, 그치? 대표적인 단어들 많지, 뭐. 저 씹 들어간 대표적인 단어 뭐 있어? 요건 무슨 의미야? 지금 소방검진 하나. 인스피언트의 단어, 요건 무슨 의미야? 음, 가져간 적이 없으니까 뭐 해? 해본 적이 없는 거지, 뭐. 그치? 뭐 해? 처음에, 시초에. 그래서 인스피언트의 단어는 처음에, 시초에. 가져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시프의 의미로 아, 처음, 시초에. 이니셜, 이니셜. 어, 이니셜의 단어가 되지 않겠나. 자, 시프 들어간 또 대표적인 단어 뭐 있어? 뭐? 어, 시프 들어간 단어 중에서 어, 또 대표적인 단어가 뭐 있지? 어, 시프 들어간 단어 중에서 생각이 안 나네. 여기 뭐, 뭐 있지? 씩. 무슨 단어가 또 있는데, 중요한 게? 어, 무슨 단어인지? 좀 이따 다시 한 번 생각해 줄게. 어, 생각이 갑자기 안 난다. 어, 그래서 어, 이 단어는 좀 이따 시험 치는 시간 찾아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해 줄게. 어, 그래서 어, 시프의 의미 자체는 가져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 어, 그리고 프리스피테이트는 어, 앞서 가져가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앞장서서 끌어가는 의미가 있어. 어, 그래서 어, 의미는 촉진시키다, 재촉하다. 그치? 그 앞에서 끌어가는 거니까. 어, 그래서 하자 하자 이런 의미의 단어가 어, 프리스피테이트의 단어로 보면 돼. 어, 이 단어는 이렇게 체크하자. 어, 별표의 의미가. 어, 프리스피테이트에서 촉진시키다, 재촉하다, 이런 의미. 그치? 어, 이 단어는 의미적으로 좀 중요해. 동의어가 지금 뭐로 돼 있지? 어, 엑셀레이트의 단어는 헬슨, 엑스페디트, 그치? 엑스페디트의 단어는 특히 쪼개면 그것도 무슨 의미야? 어, 처음에 액셀레이트나 뭐, 그 다음에 헬슨의 단어는 알겠는데 엑스페디트의 단어는 EX가 바깥으로 아니야? 패드가 뭐야? 발이지, 발. 그러니까 발을 바깥으로 내딛는 거야. 엑스페디트, 그치? 패드가 발이잖아, 발. 그래서 이 단어는 발을 바깥으로 내딛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치? 그래서 엑스페디트의 단어도 뭔가를 촉진하다. 재촉하다. 발걸음을 바깥으로 뛰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사실 촉진시키다의 단어를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단어는 평생 못 쓰니? 프로모트의 단어는 가장 많이 쓰긴 하지. 프로모이션, 그치? 프로모트.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쓰긴 해. 프로모트, 프로모이션, 그치? 그런데 이 단어는 문제는 안 되겠지, 뭐, 그치? 엑스페디트나 프리스피테이트, 그치? 이런 단어가 되지 않나. 그런데 오른쪽 그림 보면 오른쪽에 프리스피테이트의 촉진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치? 그게 두 번째 서스펜션은 뭔가 이렇게 부유가 되잖아, 그치? 서스펜션은 이제 부유하고는 매달리는 거거든, 그치? 이게 물 중에 떠. 그러면서 왼쪽에 솔루이션은 용해가 되는 과정을 얘기하지, 그치? 그래서 오른쪽의 이미지가 이제 단계,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단계가 들어온 거지, 그럼, 그치?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촉진제,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거, 이런 식의 프리스피테이트, 촉진시계다. 중요한 단어야. 의미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이잖아, 그치? 그래, 자, 세 번째 가자. 인트리피드의 단어는 용감하고 대담한, 겁없는. 컬리지우스나, 피어리스나, 갈런트의 단어, 다운틀레스. 그런데 인트리피드의 트래피가 원래 뭐네? 떨다 이미지, 떨다. 여기 잠깐 봐봐. 인트리피드에서 트래피의 어원 자체가 떨다 이미지, 떨다. 트래피드의 단어는 전율이라고 그러잖아, 그치? 떠는 거, 떨다. 그래서 인트리피드의 단어는 떨리지 않아요라는 단어예요. 떠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용감하고 대담한, 인트리피드. 그래서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우리가 용감한, 떨리는 거 없습니다. 칼리지우스나, 피어리스나, 갈런트나, 다운틀레스. 마지막 두 단어가 조금 어렵긴 하지. 갈런트나, 다운틀레스. 그렇지? 이런 것들이 용감하고 대담한. 그런데 용감한 단어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는 또 뭐야? 거기 있는 거 말고 많이 쓰는 게 뭐였죠? 뭐 브레이브의 단어 있고 또 볼드의 단어도 그렇지 않아? 용감한, 그렇지? 또 뭐 있죠? 여러분, 우리 이미지 몇 번 봤었잖아. 용기 있는 사람. 그때 프로티튜드의 단어 있었잖아. 프로트가 원래 스트롱의 의미가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프로티튜드 포트가 여기 강한 의미니 스트롱, 스트롱, 그렇지? 왜 이제 강한, 포티파이가 요새화하다. 이렇게 되는 단어 아니었어? 포티파이함은 뭔가를 요새화하다, 강화시키다. 이게 쓰는 단어잖아, 그렇지? 포트포트, 그렇지? 스트롱의 의미 있죠, 여러분. 포티튜드 철자가 맞나? 맞아요? 그래서 어떤 용기, 용감한 포티튜드의 단어 이 단어도 문제 참 많이 되긴 했어, 그렇지? 잘 됐지, 뭐. 졸릴만 하면 울리고, 그렇지? 가끔 저렇게 할까 봐, 일부러, 그렇지? 스미 여기다 배를 갖고 있다가, 그렇지? 젊은 한 번씩 이렇게 울려주면 어떠니? 깜짝깜짝 놀라지 않냐? 좋은 생각 있지 않아? 저런 거 없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런, 이런, 그런데 브레이브나, 뭐, 그렇지? 볼드나, 요단은 너무 일상적이고, 그렇지? 포티튜드, 그렇지? 요단어가 문제 역시 대, 그렇지? 용감한, 인트로피드합니다. 오른쪽 이미지 좀 봐봐. 인트로피드 트러블에서 대담하고 용감한 여행. 이집트의 experience는 경험이지, 경험. 그렇지? 투어, 리뷰. 이집트에 대한 여행 경험은 어떠니? 용기가 좀 필요하고, 그렇지? 하긴, 사실 이집트라는 나라를 여행 가는 거 어때요, 여러분들? 설득, 뭐, 그렇지?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의 어떤 결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대표적인 나라가 어제 TV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행 패키지 상품이 TV에서 광고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행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지? 조금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거기는 여행 가면 뭘 보지? 그건 뭐 성지순례 아니면, 그렇지? 정교적인 의미 아니면 이스라엘 가서는 볼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도 여행을 막 다니다 보니까 상품 개발을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렇지? 처음 이스라엘 여행 패키지 받는 건 처음 본 것 같아, 네? 그런데 보니까 그쪽은 아무래도 어떠니, 그렇지? 좀 위험해, 네? 이집트라는 나라도 사실은 여행 가기에는 좀 용기가 필요해 그런데 선생님은 이집트는 안 가봤지만 가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이렇게 깨소리에 갔다 온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집트는 가면 진짜 볼 거 없대 피라미드 어떠니? 지금 우리 대단한 것 같잖아, 그렇지? 대단하지 않대 그냥 사막에 없더니, 그렇지? 이렇게 돌무덤이 있는 것 같은데 저게 피라미드가 의미 있다 그러니까 그때 막 의미를 가지려 하니까 좀 의미 있더래 저게 피라미드지, 그렇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얘들아 봤을 때 별거 아니네, 그런데 의미는 부여해야겠고, 그렇지? 대단해, 대단해,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렇지? 그런 느낌이래, 그래서 진짜 이집트는 여행 갈 일 없다, 그렇지?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뭔가 인트리피드한, 그렇지? 그런 여행이 될 수는 있어, 그렇지? 용감하고 대담한, 이런 의미예요 또 그런 거나 그쪽 지변이 또 지저분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느낌, 그렇지? 그런 느낌, 자, 가자 이니그마의 의미는 수수께끼, 리들, 퍼즐 이니그마의 단어가 원래 수수께끼나 나네, 미로, 이런 의미가 이니그마, 리들, 퍼즐 이런 의미가 된다고 그러면 오른쪽 2페이지로 오자 디세미네이션의 단어, 당장 표시해야 되지 않겠네, 그렇지? 최근에 문제로 제시가 된 단어죠, 그렇지? 디세미네이션 이 단어는 뭐 보여요? 세민, 세민 그게 그 단어의 포인트지, 뭐, 그렇지? 자, 여기 좀 보자 디세미네이션의 단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어의 포인트는 세민, 세민 이 단어의 포인트예요 디아엘스는 뭐, 멀리지, 멀리, 그렇지? 디아엘스의 접두사는 멀리, 멀리 세민의 어원은 워낙 대표적인 단어가 있어서, 그렇지? 뭐 세민의, 이 어원 들어간 대표적인 단어는 뭐예요? 세미나, 세미나 세미나가 뭐하는 거예요? 아니야, 회의하는 거 아니야, 애들은 저기, 세미나에서 세민이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세미나는 뭐하는 거예요? 아니, 회의가 아니라 자기 어떤 생각이나 주장을 이렇게 가서 다른 사람에게 발표하는 게 세미나인 거예요 회의, 토론해 가는 거 아니야, 그거 세미나는 세미나 갑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의 주장을 이렇게 들으러 가는 거지, 그렇지? 아니면 본인 주장을 피로 간다든가 토론은 아니지, 여러분들, 그렇지? 그래서 세민의 의미가 무슨 의미야? 주다, 주다, 기부의 의미야, 기부 그래서 세미나라는 단어도 자신의 생각을 주는 거 이런 의미의 단어로 세민, 세미나, 그렇지? 그래서 디세미네이스 단어가 세민, 이 세미나 기억하면 돼, 세미나 세미나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저 단어는 기억이 많이 날 거예요, 그렇지? 다른 세미니스인 다른 파생어는 없어 저게 전부예요 그러면 디세미네이스 단어는 뭘까? 멀리 주는 거니까 멀리 뚝뚝 뛰어서,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흐트러는다고 그러지 않아 이렇게 분산시키는 의미지, 그렇지? 그래서 유포하다, 뭔가 흩뿌리다, 퍼뜨리다, 그렇지? 오른쪽 이미지처럼 디세미네이스 단어는 자신의 생각을 이게 멀리 퍼뜨리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알리는 거 멀리 주는 거, DIS, 세민, 이렇게 된 단어 동의는 뭐로 돼 있어? 디스포린스, 스프레드, 스켓터 디스포린스 단어는 두 개 쳤네 지워버려 하나 안 돼 디스포린스, 스프레드, 스켓터 오픈 하나 안 돼, 스켓터 스켓터 널리, 흐트러뜨리고, 분산시키고, 그렇지? 뭔가를 이렇게, 그렇지? 퍼뜨린 의미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디세미네이스 단어는 그 단어로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흩뿌리다, 퍼뜨리다, 스프레이다, 그렇지? 그런데 뭔가 이렇게 퍼지는 의미의 단어도 또 대표적인 게 뭐였지, 이런 거? 프리베일의 동사도 널리 퍼지다 그래서 프리베일, 이 단어도 갈 수 있죠, 그렇지? 뭔가 이렇게 퍼틸 의미는 프리베일, 이 단어도 있죠? 파리치, 멀리 도달했습니다 파리치, 뭔가를 흐트러놓고 분산시키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디세미네이스의 단어는 세미나, 세미나 세미나라는 그 단어 기억 좀 잘해, 나? 그러면 디세미네이스 단어는 머릿속에 이렇게 머무를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디세미네이스의 단어 혼자서는 그치? 그 단어 의미 자주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치? 세미나, 세미나 그 생각하면 좀 많이 기억되겠지, 여러분? 그치? 맞나? 그래서 같이 한번 이렇게 하자 우리가 반대말로 집합하다, 모으다는 뭐야? 이건 반대말도 좀 참고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있지, 반대말? 아, 모이다 집합하다 모 이 단어 반대말도, 이 의미도 정의해야 돼 이것도 문제 많이 되어있지 않아? 대표적인 단어 뭐 있어? 아, 모이다 모이다 그레그에서 칸그릭에 있다, 그치? 에이, 그치? 칸그릭에 있다 그레그가 여기에 모이다 의미 있잖아 또 어셈블, 그치? 어셈블 어셈블의 단어도 모이다 이런 의미 돼 있지, 그치? 어셈블 어셈블 하면 이렇게 조립하다 모으는 의미가 있잖아, 그치? 뭐, 게드나 플러게 단어도 좋고 이거야 뭐, 그치? 게드나 아, 플러 이런 단어가 모이다 집합하다 이 중에 어셈블의 이 단어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치? 뭔가 모이다 집합하다 이렇게 그래서 디세미네이트의 단어로 반대말도 이렇게 정리하자 칸그릭에 있다, 그치? 그레그, 그레그,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서 디세미네이트의 단어는 같이 한번 정리해 자, 그 다음 보자 보면 인티미데이트의 단어가 또 이렇게 잡혀있지 않네? 됐나? 자, 이 단어는 또 보자 이건 올해 시험에 나왔죠, 여러분들, 그치? 올해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단어양은 인티미데이트 자, 이 단어를 또 씀이가 또 얘기해보자 근데 씀이 계속 얘기를 해줬는데 스마트에 와서 이제 저기 뭐야 뭔가 이렇게, 그치? 어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아주 간단하게 또 얘기할게 해준 것만 해 더 이상 하지 말고 다른 거는 안 쓰는 단어 너무 많아서 안 돼 그러니까 딱 해준 것만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이 책 끝나고 나면 복구가 이제 3만 3천 가지고 또 이제 한 번 더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준 것만 열심히 보자라고 열심히 해 그러니까 어휘집 같은 거 사지 말고 어휘집 사면 감당 못해 선생님이 이거 지금 이 단어 정리하는 데까지도 버린 게 한 3, 40개 넘어 쓸데없는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치? 어휘집에서 쓸데없는 단어까지 안 될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그치? 그래서 해준 거 프린트 중심으로 잘 모아서 정리해 자, 인티미데이터는 뭐 뭐예요? 아, 티미드의 이 단어가 티미드가 원래 뭐죠? 아, 이게 소심한 거지 소심한 티미드 그치? 아, 인티미데이터에서 티미드 이게 소심한 이런 식의 의미를 가자 소심한 아, 티미드 단어만 이렇게 떼어서도 우리 보잖아 그치? 소심한 그럼 인티미데이터의 단어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돼? 아, 누군가를 소심하게 만드는 거야 응? 그러니까 소심하게 만들려면 겁주고 위협하지 않겠냐? 자, 여러분 이미지 좀 봐봐봐 왼쪽에, 오른쪽 이미지를 보면 엄청 큰 개가 개 강아지지 강아지 맞지? 우리 손이 기르는 우리 강아지 같아 그치? 저기 조그마해 시추 뭐 조그마치 그치? 아, 근데 시추 애들은 진짜 싸우는 거 싫어해 그치? 보면은 아, 아니 진짜 이게 어떤 때 보면은 덩치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것 같더라도 지더라고 얘가 근데 어떤 때리면 화가 나 그치? 아, 요만한 강아지가 막 말태지 이런 거 조그만 거 있잖아 걔가 막 지지면 어떠니? 시추가 걔보다는 그게 크잖아 그치? 오, 막 슬금슬금 피해 그래서 어느덧 산책할 때 이렇게 데리고 나가기가 어, 중간중간에 그치? 좀 이렇게 권역을 치를 때가 참 많아 막 참 그게 있잖아요 뭐냐면 아, 이게 자기 집 애가 맞고 들어오면 어떠니? 진짜 화가 나잖아 그치? 때리고 들어오면 어때? 그치? 그럼 그래도 괜찮아 얘들아 그치?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괜찮아 근데 그런 진짜 그런 기분이야 그래서 보면 야, 근데 진짜 진짜 시추 길러본 사람도 그러냐? 안 싸우니 얘네들? 시추는 싸우나? 좀 싸우나온 거 아니면 안 싸우나? 시추 길러본 사람 손 들어봐 한 번이라도 안 길러봤어? 오 아니 진짜 안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때 보면 스님이 막 그런다니까 저는 그래서 뭐냐면 한 아줌마가 강아지를 데려가다가 그때는 제 푸들이었어 푸들 애들 사납잖아 하도 나대지 않니 그치? 근데 푸들 하나가 아줌마가 줄을 잘못 놓는 바람에 얘가 우리 강아지한테 달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스님 강아지 그 초코거든? 초코를 막 물려고 덮친 거야 스님 어떻게 했을 것 같으니? 발로 차버렸어 그치? 그 강아지를 발로 그냥 빵 차버렸더니 이놈이 이제 깨갱거리고 도망가더라고 근데 아줌마가 이제 와서 얘기했을 때 그럼 분명히 누가 잘못한 거니? 스님은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있었으면 우리 강아지에 물렸을 텐데 그건 내가 보호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발로 배를 빵 차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아줌마는 그치? 곤욕스러운데 얘 이제 그 아줌마가 그러는데 아줌마도 경우가 됐더라 뭐냐면 그 푸들이 데리고 온 거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기견이었는데 애가 데리고 왔는데 정서적으로 불안해한데 얘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거칠대 그렇다고 이제 자기도 굉장히 속상하다 이 얘기 이제 하면서 오히려 이제 사과를 해결래 그치? 그나마 다행이었지 근데 경우 없는 아줌마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막 싸웠겠지 그치? 근데 다행스레이고 아줌마가 오히려 그치? 아 미안하다고 그치? 사과를 하길래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아 아 지금 강아지 척고 데리고 다니면서 별걸 다 경험 안 되니까 얼마 전에 또 그런 것도 있었어 얘들아 요즘 유기견들 떼지어 다니잖아 알지? 유기견이 네 다섯 마리 떼지어 다녀 얘들아 떼지어 다니는데 그때 산책로를 안 가고 산책로 너무 지겨우니까 옆으로 좀 셌어 집사람하고 이제 강아지 데리고 옆으로 셌어 저쪽으로 좀 가보자 갔는데 유기견 다섯 마리인가가 덤비는 거야 사람한테는 안 덤비는데 척고한테 덤비는 거야 근데 그 마침 그 분위기가 죽이겠더라고 얘네들은 막 정신 나가 있는 애들이잖아 그치? 와 근데 또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한 게 근데 순간적으로 이제 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니 어 순간적으로 강아지를 이렇게 잡아다녀 셌 강아지 들어가서 셌이 안은 거야 딱 안으니까 이제 셌이 겁이 없었던 거야 사실은 셌이 이걸 안으면 안 됐다는 거라는 거야 안으면 이제 얘네들이 누굴 공격하니 셌이 공격하는 거야 어 근데 다행스럽게 스님들 순간 딱 안으면서 어 이거 그치? 순간 느낌이 있잖아 근데 다행스럽게 옆에서 이제 나무를 이렇게 쪼개던 아저씨가 포개던 아저씨가 있어 그러니까 몽둥이 들고 쫓아오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놈들이 이제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그놈을 거기 보면 한 거야 얘들아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셌이 물렸겠지 셌이 물렸어 근데 요즘은 유기견들한테 물리면 무섭잖아 얘들 저기 광견병이 이렇게 있어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죽는 거 봐봐 사람 그러니까 이 강아지한테 물리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이거는 치료약이 없대 얘들아 그냥 거기 처벌에 맡기는 수밖에 없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그래가지고 선생님 지나고 나서 오면서 아찔한 거 있지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길로는 안 가 아 근데 떼물려 다니는 애들 진짜 예사롭지 않더라 지네들끼리 하나 이렇게 딱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특히 들어보니까 그래 집에서 걸리는 강아지들 있잖아 걔네들을 공격한대 걔네들은 거기에 따른 뭐가 있는 거야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면 애들아 절대 근데 어떻게 강아지를 놓고 도망가니 그건 말도 안 되고 진짜 곤란한 상황이 되더라 순간적으로 보호적인 본능이 좀 있어서 앉게 되는데 그 뒷감당이 참 어렵지 진짜 다행스럽던 것 같아 그때는 근데 진짜 안 싸우더라고 얘는 인티미데이트의 단어가 위협하다 겁주다 이런 의미가 돼 아무래도 소심하게 만들지 뭐 그렇지 작게는 인티미데이트 근데 동의어는 뭐 있어 아 쓰레트네의 단어 브라이트네의 단어 메넨스 특히 메넨스의 단어가 많이 묻죠 여러분들 메넨스의 메뉴는 뭐야 찌르다 이미잖아 찌르다 메뉴는 찌르다 그래서 찔러버릴 거야 이런 의미가 그렇지 우리가 메넨스 위협하다 겁주다 이런 의미 돼 있어요 겁주고 위협합니다 우리가 수고에는 뭐 있었지 기버 하이핸드 이게 이제 겁주다 위협하 높은 손을 줬다 때릴 듯한 자세 아닌가 기버 하이핸드 때려버릴 것보다 손을 이렇게 들어서 기버 하이핸드 이게 겁주다 위협하다 이런 의미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같이 한번 이렇게 오른쪽 이미지에서 밑에 설명도 좀 볼까 뭐라고 돼 있어 아 인티미데이팅은 이즈 올 모든 거다 about 스케어링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거지 더 니를빼로 조그만 동료를 그렇지 아 못살게 구는 그러한 모든 것이다 feeling fear in another 다른 것에 두려움을 채워주는 것이다 feel fear 그렇지 아무래도 그 조그만 강아지는 어떤 일 두려움으로 풀하게 필하게 되지 그렇지 그러면 생기는 이제 위협하고 겁주다 이런 의미 인티미데이터 그렇지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 이 단어도 체크 좀 해 체크해 워낙 뭐 문제 많이 되니까 아 인티미데이터 슬랩튼 브라이튼 메네스 그치 겁주고 위협합니다 메네스는 맨도 찌르다 이미 있다는 거 잘 기억하고 오케이 자 컷테일의 단어는 쪼개면 어떻게 되냐 아 그 단어는 뭐 그냥 쪼개지지 않나 어 그치 어떻게 쪼개 컷트와 테일 오른쪽 그림이 잘 표시하고 있는데 뭐예요 어 그치 꼬리를 자르다 여러분 컷테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오른쪽에 도마뱀 그림이 있지 않아 그치 리자드 그치 그래서 도마뱀이 있는데 어 컷테일 꼬리를 자릅니다 자 오른쪽이 위쪽에 뭐라고 써있어 읽어봐 아 웨낙 리자드는 도마뱀이야 이즈 컷테일 어 오프 이스테일 꼬리를 자르는 걸 얘기하는 거지 뭐 그치 그러면 그것은 리제너레이트니까 다시 만들어지고 생산할 수 있습니다 뉴 원 새로운 것을 그치 리제너레이트는 다시 만들어지는 거지 뭐 컷테일 뭔가를 줄이다 단축시키다 셔튼 리듀스 근데 이게 여러분 시험에서도 많이 나와서 수거로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수거 뭐였지 컷다운 컷다운의 의미를 참 많이 나왔지 컷다운 요렇게 뭔가를 줄이다 삭감하다 컷다운 요렇게 문제 많이 했었지 뭐 그치 맞나 그래서 우리가 컷테일의 단어는 요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다 쪼개서 바라보면 되겠다 자 디트라이멘털 역시 체크하자 중요한 단어다 도쿄할 때도 워낙 많이 보이지 뭐 우선 이 단어도 보자면 어떻게 봐 디트라이멘털 요건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보면 돼 디 그 다음에 트라이 요렇게 돼 디 트라이 요렇게 디는 아래 트라이 뭔가 시도하고 노력하고 해보는 걸 얘기하지 뭐 두두두 하다 그치 어 근데 보자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닳지 않아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칫솔을 이제 써 그치 칫솔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그 칫솔 상태가 어떠니 아래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지 뭐 그치 그래서 디트라이멘털의 단어는 써서 달아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 뭔가 해로운 거지 여러분 그치 뭐 그 현 상태 유지 못하는 거니까 아 그래서 디트라이멘털의 단어는 해를 해를 주는 해로운 불이익에 그치 함플 데메징 인저리어스 단어예 뭐 이렇게 많이 보는 거 인저리타임 그치 축구시합할 때 더 추가로 인저리타임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한풀 데메징 인저리어스 디트라이멘털 그치 뭔가 해를 주고 그치 불이 해로운 이 단어 독해할 때 진짜 많이 봐 어디서 많이 보니 특히 환경 쪽에서 되게 많이 보지 않느냐 그치 환경에 어떤 해를 주고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이런 의미를 많이 주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잠깐 보자 승마 얘기 좀 해봐 자 동의어 또 뭐 있지 지금 얘기했는데 폐화시키고 황폐화시키는 게 해를 주는 거잖아 그치 뭐 A 이 단어 기억해이지 뭐 디베스테이팅의 단어 기억해이지 그치 이 단어는 꼭 기억해이지 이게 뭐야 D가 아래 베스트는 텅 빈 그치 그래서 디베스테이팅의 단어는 숨을 텅 비게 만든다 있잖아 에이 그치 너 그래서 나무를 다 배버린 거라 있잖아 그치 폐화시키는 의미라 있잖아 디베스테이팅 그치 야 근데 진짜 미국에 저기 불난 거 장난 아니지 와 25명 진짜 많이 준 거 불타서 그치 지금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 와 근데 확실히 나라가 큰 것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치 아 걔네들은 불나면 어떠니 무섭게 나요 그치 살림이 막 묵어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뭐 불나봐야 어떠니 우리는 특히 불타서 죽는 사람은 극히 없는 것 같아 그치 가스 유독 이런 건 몰라도 저렇게 자연적인 불타서 죽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쟤네정 워너 이 숲이 우고다가도 불길이 어떠니 휩싸이는 게 순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처 대피도 못하고 그치 진짜 많이 이번엔 타는 것 같더라 그치 그래서 디베스테이팅 디베스테이팅 뭔가 폐화시키다 그치 숲을 이게 텅 비게 만든다 그랬잖아 이 단어 기억해 이제 또 뭐 저번에는 했잖아 뭐 엎드레스테이팅 나 혼자예요 뭐야 교만한 거 그치 무례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 인솔런트 그치 솔리터리 외로운 없솔리트 낡은 굳이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로 이런 단어로 그치 에이 쏘라마 쓰있죠 그치 이런 단어들이 그래서 디트라이멘틀의 단어는 역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독해서도 되게 많이 보여 오른쪽 이미지 봐 오 그치 담배 이건 진짜 안 좋다 그치 그래서 어 담배를 이렇게 많이 피고 그치 담배가격도 장난 아니야 이거 오른쪽에 돈 태우는 거잖아 그치 담배 이 걸 돈이지 뭐 그치 어 담배 한 갑에 요즘 5천 원이 이제 그치 어 담배 담배 피는 것도 진짜 돈 많이 들어 옛날에 비하면 뭐 그치 두 값이 피면 만약에 두 값이 피는 사람은 얼마일까 만 원 한 달이면 30만 원이다 그것도 그치 30만 원은 장난 아니다 그치 그러네 해롭고 불이게 그치 자 뒷장만기자 아 이너큘리스 단어가 또 역시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이너큘리스 그치 그 다음은 뭐가 보여 어 이너큘리스 그치 요건 넉 넉 넉 넉이 뭐라 넉 니 그치 이게 전부 다 넉스 이게 전부 다 무슨 의미야 포이즌 포이즌 독의 의미잖아 독의 포이즌 그치 독 그치 포이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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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의미가 뭐예요 사실 이 단어가 진짜 많이 나와 포이즌 그치 닉 여기 닉이 있네 무슨 의미야 포이즌 단어가 니 독 뭐야 해로운 해로운 거지 유해 그치 어 요 포니시우스 단어가 해롭고 유해한 그치 닉 닉 닉 그치 닉이 있잖아요 이노큐스 그치 이 앞에 이는 부정이니까 독이 없어요 이런 의미 되어있지 그치 이노큐스 이 앞에는 부정 독이 없습니다 이런 단어 되어있지 그래서 이노큐스 단어가 해가 없고 그치 음 독이 없는 함리스 온 함리 이노센트 이노센트 단어는 너 같은 거지 뭐 이노큐스나 그치 이노센트 그치 그래서 의미 자체가 해가 없습니다 독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잠깐 봐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노큐스 단어도 의미 있지만 퍼니슈스 니 요것도 의미 요 단어가 더 문제 있었나 여기서 이노큐스 단어 선택하면 요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있어 퍼니슈스 요 단어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되나 그래서 뭔가 해가 되고 어 그치 독이 되는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자 보면 템포럴리 단어가 뭐요? 일시적인 순간 트랜스토리 프레스티브 에피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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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에서 이거 단어도 참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치? 더듬는 일시적인 그치? 그런데 이 단어는 동의어 반의어 다 중요한 단어다 일시적인 거 더 대봐요 그거 말고 뭐 있지? 트랜스토리, 프랜스토리, 에피머럴 이거 말고 일시적인 거 더 대봐요 우리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템포럴 이런 단어보다는 더 많이 쓰는 거 있어 최근에 얼마 전에 봤는데 플리팅러브라 그랬잖아 플리팅이다 이 단어 있잖아 플리팅 잊어버리면 안 되지 최근에 쉬우면 트랜스토리 트랜스토리에서 일시적인 또 뭐 있어 일시적이고 덧없는 플리팅, 트랜스토리 그 다음에 또 임시의 일시적인 거 텐트치고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 일시로 사는 거지 텐트치고 에이 이런 단어들이 쫙 줄줄이 나와야지 텐트, 텐트 텐트치고 사는 게 어떻게 그치? 떡 일시적인 메이트 이것도 일시적인 의미라고 했잖아 메이트 근데 모멘트리 단어도 맞아 모멘트리 모멘토스가 중요한 것인데 대반에서 모멘트리 그치? 요거는 일시적인 의믹이 돼 임시의 반대말은 영원한 거 아니야? 영원한의 표현에 뭐 있자? 그치? 여기 일시적이고 영원하다 이 묶음은 항상 또 정리 잘하고 있어야 되는 묶음은 워낙 많이 보여주잖아요 영원한 하면 또 그랬다는 거 뭐예요? 퍼머 파마 여자들 파마하는 거 이렇게 꼬불꼬불 되는 거 영원히 만든 거 아니야? 퍼머넌트 퍼머넌트가 그치? 파마지 파마 떡 퍼펙추얼 떡 이터널 떡 에바러스팅 그치? 영원한 포그 포헤버 그치? 포그 포그 엔드홀 같은 거 영원한 포헤버 그치?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영원한 이런 느낌을 갖고 그치? 일시적이다 이거 반드시 정리하고 있어야 될 거야 워낙 문제 많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일시적이고 영원한 이렇게 순간에 템포럴리 트랜스토리 퍼스티브 에피머럴 이렇게 같이 한번 정리해 주겠는 템포럴리 job opportunity 썸은 이 임시직의 일자리 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템포럴리 job opportunities 그치? 이게 요즘 우리나라가 이게 가장 논란이 돼 지금 그치? 예산을 쓰는데 템포럴리 job을 만드는 형태니까 그치? 근데 저는 정부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 그치? 얼마나 지금 안 되니까 그치? 임시여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치? 참 대통령 못할 것 같아 그치? 참 머리 아플 것 같다 그치? 그래서 뭐 요번에 경제 그쪽 팀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 바뀌어도 그치? 지금 추세를 하는 게 있으니까 추세를 따라가다 보면 어떠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발생이 되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어 조금 그치? 어려움이 많은가 보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한 거는 그래도 너무 토문염시 만드는 일자리는 좀 그래 그치? 그러니까 좀 생각하고 조금 템플을 늦춰서라도 그치? 제일 앞거는 공격이 그거지 뭐 강의실 불 끌어 다니는 거 그치? 그런 이유의 템포러리 잡을 만들어냈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거는 좀 그랬어 그치? 그래서 차라리 어느 한 제일 또 불만인 게 저기 일반 이렇게 여러분 그거 왜 안 되지? 일반 저기 뭐야 배우는 데 나라에서 보조해 주잖아 그치? 이래서 뭐 지금 직업전문학교라 그래가지고 어때? 뭐 이렇게 배우면 일정 금액은 나라에서 주잖아 이들아 몇 프로까지 주니? 거의 90% 100%까지 다 주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학생 저기 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어때? 여기 카드를 만들어 주잖아 그치? 근데 왜 공무원하고는 안 되지? 아니 난 진짜 그게 궁금한 게 저기 뭐야 사회복지사 기타 작전 같은 거 다 되더라 요즘 그치? 근데 공무원은 안 돼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왜 그 혜택을 안 주지? 그 혜택을 좀 너무 몰릴려나? 아니 몰릴 게 뭐 있어? 그래도 똑같은 조건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그치? 공무원 근데 지금 엊그저께도 전화가 왔어 그 학생이 카드를 갖고 있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된다 제도가 혹시 중간에 바뀌면 모르니까 그치? 거기 노동부에다 전화를 해봐라 그러면 학원에 이용할 수 있는가 그치? 근데 이제 전화가 없는 것으로 봐서 어떤 이용이 안 되는 것 같다 그치? 근데 그건 우리가 못 만드나? 항의에서? 어려운가? 그러면 요즘 보조가 얘들아 너무 많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 조금이 아니라 거기다 뭐까지 주니? 배우는 거에 들어가는 경비뿐만 아니라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수단 같은 거 이렇게 주지 않아? 그치? 그것까지 주면 너무 많이 몰리겠다 공부원 준비 하나쎈데 그치? 그런 건 좀 없지 않아 있겠구나 그치? 근데 하여튼간에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 그치?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템포럴리 잡 오포추니티 싸문 그 얘기 행은 일시적인 일자리 기회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겁니다 템포럴리 이거는 영원한의 단어하고 반대 입장에서 정리 잘해야 되는 건 다시 한번 읽어봐 일시적인 것 템포럴리 트랜스토리 프레스티브 에피머럴 플리팅 트랜스틴트 텐터티브 메이트 모멘트리 그치? 영원한 퍼머런트 퍼펙추얼 이퍼널 에버러스팅 포굿 엔드 워 포레버 이런 표현들 그치? 요건 같이 한번 세팅해서 해야 하나? 자 그래서 템포럴리 단어를 같이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자 자 밑에 거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자 쉬었다 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요